네 김대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영상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좀 자연스럽게 요즘 먹방 블로그니 캠핑 이런 영상 워낙 많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전문적인 영상은 아니고 그냥 양평에서 잠깐 힐링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굳이 시간 내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양평에 살면서 양평 조금 한 차량으로 15분 20분 정도만 나가면 조용한 곳에 세컨 하우스 하나 마련해 가지고 고기도 꼽먹고 또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삶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 급하게 좀 찍으려고 합니다 빨리 먹고 좀 축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좀 급하게 좀 빨리빨리 제대로 된 건 아니고요 빨리빨리 준비해 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좀 이렇게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뭐 전문 유튜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급하게 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런 부분 있다라는 거 양평에서 삶이 참 다르다 도시하고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좀 빨리 불도 피워야 되고 하니까 빨리 준비할게요 일단 그 불을 피우려면 화로가 있어야 되죠 화로 저는 뭐 브랜드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쿠팡에서 그냥 제일 싼 거 3만원짜리 샀습니다 다 끝났고요 장장 놓고 빨리 지금 불을 피워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축구를 봐야 돼요 축구 자 요거는 이제 그리드 그릴 뭐 이렇게 올려 놓고 이따 대표 삼겹살 먹을 거니까 좋고 장작 장작은 요 하루는 반드시 캠핑용 장작 예 요거를 하셔야 되고 인터넷보다 쌉니다 양평이 요게 지금 피우다 남은 건데 20kg 20kg 한 표대에 13,000원이에요 13,000원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배도 고프고 축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 정도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착화제 라고 해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착화제 착화제 갖고 올게요 아 예 여러분들 와 라이터를 누가 가져갔네 라이터가 없네 라이터가 없어가지고 한참 찾다가 브루스타에다 불을 해가지고 불을 지펴야 되는 토치도 없습니다 지금 아니 라이터 세상에 누가 가져갈 게 없어서 라이터를 그죠? 자 요렇게 좀 첨단 방식으로 자 요게 쿠팡에서 주문했습니다 예 착화제 요렇게 붙여 가지고 장작 밑에 놔두면 이게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캠핑 완전 초짠데 뭐가 잘 나왔어요 뭐 휘발유성 같은 것도 잘 나오고 예전 옛날처럼 이렇게 토치로 막 이렇게 안 하셔도 요거 금방 굳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? 빨리 고기를 저게 못하니까 이걸 뺄게요 이건 일단 불멍할 때 불멍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멍할 때 아 아까 욕 나올 뻔 했어요 라이터 없어져 가지고 예 지금 배터리 막 여유도 없고 있는데 야 이런거 블로그 이렇게 아니 블로그래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네 이거 되게 힘드네요 준비할 것도 많고 마음은 급하고 배는 고프고 예 이거 착화제 뭐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예 요거를 요렇게 싹 올려놓고 자 요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나름 뭐 그림은 어 비슷하죠 자 그럼 이제 고기하고 예 저는 고기랑 쌈장만 있으면 되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렇게 여기가 제 상이에요 상 별거 없는 상인데 자 이거는 이따가 마지막에 감자 감자 뜯어서 먹을 거 할 거 다 합니다 대표삼겹살 파채 요거만 딸랑 있고 아 이게 너무 낮네요 그죠 약간 조리용이니까 좀 낮아요 묵은지 이제 볶음밥 해야될 묵은지 햇반 이렇게 볶음밥 해먹어야 돼요 그리고 쌈장 쌈장 예 맥주 맥주꼬지가 여기 있어서 원래 이게 준비를 세팅을 해놓고 영상을 찍어야지 이거 이게 급하게는 안되네요 네 불이 아 올려도 될 거 같아요 파채를 먼저 넣겠습니다 파채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요 정도만 좋네요 요 정도만 하고 굉장히 어설프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 이게 착화재가 있는데도 잘 안 붙습니다 불이 불을 다시 좀 재정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불을 먼저 펴야지 좀 급할수록 되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이 착화재로 원래 다 됐었거든요 이게 자 됐습니다 이제 금방 올라옵니다 아 토치 사야겠습니다 토치 롱토치 네 여러분들 왜 나무가 안타는지 알았어요 지금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아 기존에 있던 장작을 제가 좀 다 쓰고 새로 사온 거 쓰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습을 좀 많이 먹었네요 먹은 상태에서 불을 지프다 보니까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온 걸로 지금 하니까 그래도 좀 붓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게 오늘 사온 건데 오늘 사온 장작은 잘 붙어요 지금 보니까 겉에는 멀쩡했는데 그게 불이 안 타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 웬만하면 집에서 드세요 아 이게 뭡니까 이게 가족들하고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드십시오 일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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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 캠핑 하시는 분들은 아우 답답하시더라도 네 양해 부탁드리고 아 소리 좋아요 아 소리 좋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이 소리 한번 들려요 여기 소리 소리 여기 소리 아우 불이 좋죠 ASMR 불이 좀 센 거 같긴 한데 다행히도 제 데크가 이게 석재 데크라 불 세면 그냥 저기 장작 빼버리면 되니까 그거는 좀 괜찮은 거 같아요 그냥 갖다 빼버리면 되니까 바로 불을 좀 빼야 될 거 같아요 요거를 앗 뜨거워 이야 이게 장갑이 싸구려 졌는데 뜨겁네요 아 뜨거워 이야 저도 그릴이 엄청 뜨겁습니다 아하 아 묵은지 조금만 넣겠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여러분들 아씨 장갑을 끼워야 되는데 아 이게 다 죽은 장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 건데 자 이제 빨리 저는 이제 이거 대충 빨리 먹어야 될 거 같아요 먹고 월드컵 끝나고 일본전 끝나고 불먹 할 때 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들 하세요 네 이제 축구가 끝났습니다 일본대 코스타리카 끝났고 밥도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여러분들 맛없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네 먹고 축구 재밌게 보고 맥주도 마시고 네 지금 딱 불멍하는 시간 네 사실 오늘 메인이죠 제가 오늘 좀 머리도 좀 힐링도 좀 하고 워낙 생각이 많다 보니까 정리도 좀 할 겸 불멍을 하고 싶어 가지고 왔는데 이제야 이제 진짜 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양평에 오시면 특히 전원 생활을 하시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어 스트레스를 그때 그때 이렇게 좀 해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도시에서는 이제 뭐 술 유흥 뭐 있죠 뭐 남자분 당구도 치실거고 뭐 여러가지 하시겠지만 이렇게 좀 조용하게 네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어 좀 있어요 저런 생각을 하다보면 또 이제 반려견 좋아하시는 분들 또 같이 이렇게 생활하기도 편하고 네 삶의 예 방향과 질이 좀 많이 다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사실은 많이 오셨다가 또 많이 도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불편함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름철 특히 벌레가 많죠 네 그런 부분 또 겨울에는 또 추워요 양평이 춥다 보니까 추위에 많이 약하신 분들 또 난방비 생각보다 많이 나와 가지고 어 걱정되시는 분들도 뭐 다 이유는 있어요 하지만 상당수가 네 한번 이 전원생활을 맛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시 도전하십니다 다시 한번 실패를 보시고 어 도시에 갔다 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합니다 예 그거는 어 제 경험상 제가 이제 고객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보면서 느낀건데 특히나 이제 은퇴 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젊을 그때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먼지역은 사실 뭐 좀 그렇지만 이렇게 양평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로 출퇴근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직업적인 특별한 제약이 없지 않은 사는 어 젊은 분들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요런 이제 뭐 캠핑 관련 어떤 뭐 먹방 뭐 이런거 제 흉내는 잠깐 내봤는데 야이 보통이 아니네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 같구요 직업 유튜버로서 한다는게 굉장히 아마 어떤 프로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혼자로는 힘들고 어떤 팀을 꾸려서 이렇게 어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하지 제작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좀 1차원적으로 했어요 아무튼 그런 계기가 좀 됐고 어 집에 누워있다가 그냥 그냥 대충 막 사들고 나온 겁니다 나와서 지금 막 찍는 겁니다 그냥 아무 뭐 기획 뭐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저희가 뭐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찍었는데 뭐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어 좋겠구요 어 앞으로도 또 좋은 매물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촬영하면서 좀 재밌는 매물 좀 찍고 싶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내년 정도 되면 경매물권 그 다음에 금매물권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어 분위기도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멍 영상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불멍 영상 잘 보시고 숙면 취하시고 또 내일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원 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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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